안녕하세요. 투아츠에서 조아라 역을 맡은 서윤아입니다. 네, 극 중 조아라는요. 유선우와 대학 친구로 나오고요. 그리고 차선우에게 첫눈에 반하는 역할입니다. 밝고 명랑하고 숨김이 없는 캐릭터인데요. 실제 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. 다 매력 있는 캐릭터라서 저는 누구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극 중 사랑과 우정 저희 시대 이야기니까요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K리그 파이팅! 그리고 투아츠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